자 이곳은 국경동물원인데요, 이곳은 두 장의 판다길인데요, 판다가 있는 곳 중에 가장 추운 곳인데 공기주의 면을 잘닙니다 공기주의 면을 잘닙니다 공기주의 면을 잘 닿아났더니 탄단들한테 들어가 보겠습니다. 탄단들이 지금 울려가시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합니다. 왜 먹지? 공주 5호 기념으로 지금 윌신이 한국으로 하게 됐는데요. 윌신아, 한국에서 보자. 네, 지금 탄단들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저는 슈뢰입니다. 저는 슈뢰입니다. 저는 슈뢰입니다. 슈뢰입니다.